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독도, 용희입니다. 제 친구가 며칠 있다가 생일이거든요. 처음에는 몰래 선물을 준비하고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하고 같아요. 오늘 문장은요, 바로 이거예요. 생일선물 뭐 갖고 싶어? 자, 이거를 일본어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단조비 프레젠트 나니가 호시? 단조비 프레젠트 나니가 호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단조비 이게 생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프레젠트 선물은요, 외래어 표현을 써서 프레젠트 이렇게 카타카나로 표기하시면 돼요. 프레젠트 나니가, 무엇이, 호시, 호시가 갖고 싶다 또는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니가 호시? 라고 하면 무엇을 갖고 싶어? 무엇을 원하니? 이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일선물 무엇을 갖고 싶어? 자, 이거 일본어로 바꿔서 다시 연습할게요. 단조비 프레젠트 나니가 호시? 단조비 프레젠트 나니가 호시? 이렇게 친구에게 물어보면 알아서 갖고 싶은 거를 말해주겠죠? 역시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케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케어 끝! 단조비 프레젠트 나니가 호시? 단조비 프레젠트 나니가 호시? 단조비 프레젠트 나니가 호시? 단조비 프레젠트 나니 당 hairy